스터디카페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스터디카페에 에어컨 청소 왔어요 지금 3시 반 정도 새벽인데 저는 왜 새벽일이 많을까요? 밖에서는 분해하고 있어요 직원이 4구 에어컨 하나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저게 진짜 관건인데 이쪽에는 급수호수 그 다음에 전등까지 있고요 저기 딱 걸쳐 있으니까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작업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쪽에 있는 거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에어컨 상태는 아주 양호해요 지금 이쪽에 이쪽에 펜이 조금 곰팜이 핀 게 다고 전체적으로 정말 양호해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새 거예요 거의 새거나 덜어먹고 여기 진짜 살짝 진짜 살짝만 있다 4구는 괜찮아요? 먼지만 많고 많은 오염도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먼지 조금 있고 둘 다 먼지만 여기는 냉각 핀인데 여기도 먼지만 쌓였어요 이쪽에도 너무나 깨끗하죠 관리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청소도 잘 된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보통 여기 이런 쪽이 더러우면 다 같이 빨려 들어가서 저기가 더러워져요 보통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가 문젠데 디디 에이 아이고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둘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모르는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. 뒤집어서도 한 번 더. 벽걸이 에어컨도 다 청소합니다. 여기 긁힌 상처가 있네요. 뭔가 긁힌 상처도 제거해봐야겠어요. 깨끗하죠?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. 질터도 깨끗하고요. 나머지도 다 깨끗해요. 여기가 정말 좁은 공간이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 먼지만 쌓이고 곰팡이가 안 피웠다는 건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마도 청소를 진짜 빡세게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.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한 번도 안 와봐서 그런지 저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. 상당히 깔끔하네요. 여기 전기코드도 이렇게 닦여 놓고 공부도 열심히 저도 이렇게 공부하거든요. 열심히 다 여기 상당히 깨끗합니다.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. 서구 평리동 쪽에 있으신 학생분이시라면 이쪽에 가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. 깨끗해졌죠? 깨끗해졌죠? 여기 깜빡이 다 비어있었는데 깨끗해졌습니다. 이거 안 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제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막혀 있어요. 이쪽이 벽이랑 너무 가까워서 보내야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는 방법은 있는데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. 대충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깨끗하게만 청소하면 뭐든 상관없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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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죠 작업 끝 둘러보고 더러운 데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대표님도 이런데 못 얻었지 않나요? 저 어릴 데 없었죠 도서관 가잖아요 네 도서관인데 학교 도서관 가고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데 뭐 신기해요 전에도 갔었잖아 저기 월성동에 그 월성동 거기는 컸었죠 여기서 경사단은 세가 없더라 그러니깐요 지금 5시 반 2시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를 당기고 유튜브 수익 유튜브 수익 나오나요? 안 나오죠 수익 신청 나긴 했어요 나긴 했는데 이제 시작이지 근데 그걸로 언제 벌겠어요? 아 근데 요즘에 저희 기계 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 알던데요 이거 매트리스 하는 거죠?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더라구요 원래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관심도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좋은 환경이지 근데 진짜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... 진짜 막 하는 거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만 좀 없어지면 진짜 좋을텐데 그런 것만 좀 없어지면 진짜 좋을텐데 이렇게 해야지 하... 그리고 그 다음 날은